비노비스 필 저희 직굽에서 가장 관리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효과면에서도 프로페셔널 전문관리로 여드름 피부나 문제성 피부, 기미, 칙칙한 피부 또 건강한 피부들도 턴오버 할 수 있는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이라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비나스 필은 요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개스템홍 하면 지금 제가 한 개를 썼는데 10개의 파우더와 세럼 20개 파우치에 세럼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요게 하나를 따서 오픈을 해서 두 번을 사용할 수 있으세요. 그래서 반은 빈 용기에 덜어놓으시고 컨테이너에 그 반과 이 세럼을 일대일로 혼합해서 스파츌러로 믹스한 다음에 이렇게 개봉해서 두 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. 두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꼭 확인하시고요. 그리고 이 세럼에 들어있는 우리 글라이콜릭 산 이게 피부를 턴오버 시켜주고 각질을 녹이면서 안에 있는 세포들이 우리가 여기 들어있는 이 미세 침상이들이 피부 안에 들어가게끔 해주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사용하시고 잘라놓으신 후에 우리가 한 2분 내지 3분 정도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는 마사지 테크닉을 하시면 좋아요. 그리고 나서 처음에 닦은거리다가 한 1분 내지 2분 정도 있으면 그게 제 도포를 할 때 본인이 마사지를 할 때 더 장적인 게 좀 경감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. 그리고 예민한 피부 3분 내지 5분 아 너무 따갑다 이런 분들은 3분 내에 세안하시면 돼요. 미온수로 그리고 건강한 건성 피부라든지 노멀한 피부들은 한 5분 내지 10분 10분 정도 주시고 얼굴이 굉장히 칙칙하고 오일리하고 여드름 흉터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물론 여드름 추출 후에 하시지만 한 좀 시간을 15분 정도 있다가 세안하시면 좋으십니다. 저희처럼 전문가들을 조금씩 한 15분 정도 두는데 요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각별히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또 봐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보시면े Me and I'm gonna live with you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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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